베이컨 바꿔달래요. 예? 물물교환 안 돼요. 물물교환 안 돼요. 이번에 좋은 거 갑니다. 여러분 집중해주세요.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상품.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상품이에요. 샤워가 끝난 후에 어? 저기 올라가서? 요 판에 올라가면 음이온으로 청정바람이 나와요. 힌트도 나와요. 우산. 우산? 저희 정답. 정답! 자 이주영 씨에요. 잃어버린 우산. 아닙니다. 아 잃어버린 우산 아니었어요. 두 번째 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힌트는 너무나 어렵습니다. 어렵나요? 예. 어? 이게 뭐야? 이게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. 정답. 정답. 다시 한 번. 독도는 우리 땅. 나오세요. 동남쪽 백길 따라 이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부려도 독도는 우리 땅. 성공! 우리 땅! 이거 저도 참 욕심나는 거예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이익선 씨가. 우산국. 우산국. 맞아요.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. 어려웠어요. 어려웠어요. 자 이번에는 말이죠. 반자동 가요? 그래요. 반자동.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커피 좋아하시는 분? 저요. 그렇죠. 핸드. 에스프레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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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줄 스케어.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. 저날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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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년이네. 성인식. 정답. 정답. 성인식. 아이고 박효수 씨. 제가.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. 100번을 외쳤어요. 정답부터 외치시라고. 성년의 날. 어머. 정답. 정답. 박효수 씨. 정답. 정답. 흥분하지 마요. 박지훈의 성인식. 정답. 나오세요.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.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.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을도 기다렸어. 반자리에요. 기다렸어. 요였는데. 아 아쉽네요. 아 정말 내 건데. 에이 못났다. 이주영 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. 동그란 거. 친구 청소기. 친구 청소기요. 아 친구 청소기. 아 친구 청소기.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. 힌트 주세요. 이주영 씨. 김미숙 씨. 이문세 씨.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. 이분들이. 정답. 정답. 잠깐만요. 59년 왕십리. 으응. 우와. 주전 사람은 모두 떠났고.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아 기뻐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니를 달래주네 달래주네 성화!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요런 날씨에 역시 만두국에 약주 딱 한잔하면 막걸리. 힌트 주세요. 오 뭐야 또 김치야? 고명어, 카레, 김치 너무 쉽지 않아요? 이분들의 노래죠? 정답! 가위 좋은데? 놀아줘. 아 놀아줘 해! 놀아줘 해! 정답! 하나 둘 셋! 어머니와 고등어?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. 정답! 나오세요. 슈퍼맨 지구이게 지구달의 슈퍼맨 유산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빨간 팬티야 슈퍼맨 슈퍼맨 위아래로 빨간 팬티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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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